오늘 제목이 얘들아 뭐라고? 복 짭 판 그지? 무슨 분해? 인수분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공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 밥이 없어요? 있어 첫 번째가 뭐죠? 최초 첫 번째?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치환이에요 치환 이 치환은 그냥 보시면 돼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돼 같이 문제 풀 때만 집중하시면 돼요 치환이라는 건 치환이 아니고 치환 얘는 당연히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 눈에 보일 때 하시는 거냐면 무슨 부분?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하시는 거야 공통 부분이 불어야 돼 반드시 중요한 건 자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어디죠? 개념의 기계에 있네요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공통 부분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봐봐 선생님 X 더하기 3 아무 상관없이 봐 그냥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놓고 더하기 4예요 유심히 봤더니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이거를 완전 제곱업 시켜서 전개시킬 생각부터 하시면 얘는 문제를 잘못 본 거야 여러분들 눈에 뭐가 딱 보이셔야 돼요? 선생님 이상하게 얘가 보여요 자꾸 보여요 보여야 돼 치환을 보여야 돼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통이 생겼으므로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이 치환을 시키겠다는 얘기야 공통으로 보이면 무조건 치환을 시키는 거야 쓰면서 듣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메모만 하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선생님 어 A의 제곱 마이너스 몇 A? 4A 더하기 얼마? 4가 됐어 얘들아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야?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뀌었지 왜? 얘가 무슨 식이 됐어 얘들아? 완전? 그렇지 제곱식이 됐단 말이야 아 선생님 그래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얘가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A 마이너스 얼마 2의 제곱이 되는 건 다 알겠지 그러면 이게 답이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자 치환할 때 항상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공통 부분을 이렇게 치환을 했다면 치환이라는 말은 다른 문자로 바꿔줬다는 뜻이야 했으면 마지막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 돼요 원래대로 다시 돌려줘야 돼 원래대로 그럼 여기가 A였으니까 A가 원래 뭐였지 얘기들? 그렇지 그럼 다시 원상태로 벗겨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얘가 이렇게 되나요? X얼마 더하기 3에서 빼기 2 이렇게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1 이거에 얼마 제곱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게 완성이 된 거란 얘기지 어렵지 않지? 일단 여러분의 식을 유심히 봤을 때 공통 부분이 보이냐 안 보이냐 출발하는 거야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지기 제일 첫 번째 기본적인 게 얘예요 무조건 얘부터 보시는 거야 공통이 있나 없나? 공통이 있나 없나? 공통이 있나 없나? 보는 거야 있으면 바로 시작 괜찮지? 자 한 번 더 연습해볼게 봐봐 봐봐 보면서 볼게 두 번째 문제야 EX 마이너스 몇 아이? 5Y EX 그러니까 그냥 밑줄만 치고 보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못 풀어 마이너스냐? 못 풀어 얘네들은 못 풀어 꼼꼼히 보시면서 푸는 애들은 풀어 그냥 무턱대고 EX 말고 이런 못 풀어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보이셔야 돼? 보이는 순간 바로 치환 나 얘를 A로 치환 A로 치환 괜찮지? 자 그렇다고 한다고 선생님 얘가요 선생님 A고요 A 빼기 3이고요 빼기 10이에요 괜찮죠? 아이씨 그러면 이거 또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야 이거 정리가 안 됐잖아 정리해 어떻게 해요? 전개를 시켜봐 일단 4 3A 마이너스 10이요 우와 선생님 보여요 이제 공식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맞지? 안 보이시나요? 보이죠? 써요 1 1 5 2 이따가 마이너스 괜찮지? 그럼 그 상태로 쓰시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A 마이너스 5 선생님 A 더하기 2라고 써줬어 괜찮죠? 선생님 마지막 뭐예요? 치환 공통한 거 공통 부분은 치환한 거 반드시 뭐 원래대로 돌려줘라 어? 에이 너는 원래 이게 아니었잖아 뭐였어? 2X 마이너스 5Y 였잖아 다시 써볼게 우리가 답을 어떻게 쓰셔야 돼? 2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5 2X 마이너스 5Y 더하기 2 이렇게 답을 써준다는 얘기죠 5Y 5Y 안울었잖아요 왜? 이게 제일 1단계니까 복잡한 식의 인수비에 가장 낮은 단계야 가장 기본 케이스지 눈깔이 있다면 다 보이시는 거잖아요 이게 안 보이면 이상한 사람이지 괜찮아? 자 한 번 더 꼬아볼게 한 번 더 꼬아볼게 잘 봐 요 케이스 한번 볼래? 자 세 번째 볼게 자 잘 봐 요 케이스 봐 이걸 아는데 이걸 못 풀어? 이상한 거야 자 숨겨놨어 좀 한 번 더 숨겨놨어 잘 볼래? 선생님 3X 마이너스 2Y 제곱이고요 더하기요 두 배 맞죠 2Y 마이너스 3X 이고요 마이너스 15예요 자 질문 나왔단 말이야 허니 아 왜 뻥쳐요 아 나 뻥 안쳤는데 공통 안 보이는데요 아 그래서 넌 바보야 얘를 바꾸는 순간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버리시면 얘랑 똑같이 되지 이해하셨어 공통 부분이 순호일 수도 있단 말이야 얘는 순호 있어요 괜찮지?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고치시면 되는 거야 괜찮아? 봐봐 얘를 이렇게 마이너스 2로 빼서 3X 마이너스 2Y로 딱 빼주신다면 오 오 오 보여요 선생님 보여요 공통이 보여요 치환을 내려요 괜찮지? 그래서 선생님 예를 선생님이 치환을 A로 이렇게 치환시킬게요 괜찮죠? 좀 써볼게요 어떻게 쓸 수 있어? A의 뭐야 얘들아 제곱 이게 A의 제곱이잖아 그 다음 얼마야? 마이너스 몇 A? 2A 마이너스 얼마? 15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지요 그럼 이쁘게 인수분해 때리면 되지? 그럼 뭐야? A 마이너스 얼마? 5가 되고 A 더하기 얼마? 3이 되는 거 아니겠니? 어? 잠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뭘 한다는 얘기지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구요 3X 마이너스 얼마? 2Y 플러스 3이라고 깔아주시면 깁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야? 안보여 공통이 약간 숨어있어 내가 어디서 봐 아니 4에요 X 더하기 Y의 제곱이구요 자 마이너스 4 해놓고 마이너스 4 X 더하기 Y X 빼기 Y 괜찮지? 그 다음에 더하기 X 빼기 Y제곱 선생님 큰일났어요 웬마 아니요 선생님 공통이 있긴 있는데요 공통이 또 있어요 왜? 여기도 공통인데요 얘도 공통이에요 그렇구나 공통부분이 2개구나 이 4번 케이스는 공통부분이 2개인 경우야 알겠지? 쫄지 마시고 각각 다 치원하시면 돼요 2번 치원하는 거야 괜찮지? 요걸 선생님이 A로 볼게 그럼 얘도 당연히 스무스하게 A가 되는 것이고 괜찮죠? 그 다음에 메모하면서 들어 이렇게 해놓고 얘가 B 이렇게 되구요 얘는 뭐가 되는거 이렇게 그치? 풀지 말고 메모하라고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만 메모하라고 풀지 말고 다 쓰러지는게 아니잖아 선생님 말은 내가 풀어주고 있잖아 중요한 포인트만 메모하시라고요? 자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 얘를 이쁘게 줄여서 4A제곱 마이너스 4AP 플러스 B의 제곱 자 우리가 인수분의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나? 자 차분하게 관찰 관찰 중훈아 보여? 완전 제곱식이 보이셔야죠 안보이시면 숙제 헛한거야 주말과제 여기가 2A 마이너스 B 이렇게 제곱으로 보이셔야죠 됐다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시 맨 마지막 원래대로 돌려줘야 함으로 답을 써볼게 괜찮지? 자시면 A의 두배하면 얼마인가요? 2X 더하기 2Y 됐죠? B를 뺄거야 야 B를 뺄거야 빼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마이너스 X 이거 뭐야? 더하기 Y가 되죠 괜찮죠? 요거의 전체 얼마? 제곱이므로 다시 정리 다시 정리하는거죠? 그럼 얼마에요? X 더하기 몇 Y 3Y 전체의 제곱 요렇게 답을 이쁘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럼 치욕 끝 여기서 하나 유형 박살 자 두번째 코스는 이렇게 가는거야? 치화는 안나와 공통은 안나오고 어떤 경우냐 항의 개수에 따라 분류를 시킬거에요 항의 개수에 따라 분류가 돼 하는 방법이 요렇게 외우면 굉장히 쉬워 자 말씀을 드릴게 항의 개수 항 항 항의 개수 자 일단 4개짜리 간다 자 첫번째 선생님이 말씀드리는건 첫번째 케이스 몇개짜리? 항의 4개일 때 자 4개인 경우야 그럼 방법이 달라 방법이 달라 항의 4개야 잘봐 잘봐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와있잖아 항의 4개가 나온다 두가지가 풀이법이 있는데 그 대신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관찰력이 좀 있어야 돼 그냥 가만히 보면 안돼 누가 잡을 주는게 아니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를 두개 두개로 보는 경우가 있고 잘봐야돼 세개 한개로 보는 경우가 있어 이거에요 자 자연 기억하십시다 자 항의 4개짜리 인수분해인데 공식이 안보여 그럼 이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하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보는거냐 이걸 두개 두개로 볼 것인지 세개 한개로 볼 것인지를 체크하시는거야 그럼 이때 풀이와 이때 풀이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잘보셔야돼 잘봐야돼 내가 하얀색을 제일 쉽게 알려줄게 잘봐 요 경우는 두개씩 두개씩 공통인수가 달라 각각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공통인수별로 묶여 알았어 각각 얘네의 공통인수와 얘네 두개의 공통인수가 달라 알았지 각각 묶어주면 돼 그럼 보여 그럼 보인다고 아주 쉬워 세번째 아니 두번째 얘는 이제 뭐냐면 선생님 3.1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에요 잘보셔요 요 앞에 3있지 3있지 요 3있지 이 세개있지 이 세개는 어떻게 세개가 같이 뭐랄까 어 뭐라 하냐면 공통점이 있냐면 왜 얘네가 세개가 묶였냐면 이 세개가 완전제곱식을 이루어 이해갔어? 요 세개가 완전제곱식을 이루어 그 다음 하나 남았잖아 이 하나는 뭐야 그냥 스스로 제곱식이들 이 하나가 괜찮지? 그래서 얘가 나중에 뭘로 풀거냐면 잘들어 얘를 합차로 풀거야 합차로 풀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문제 보자마자 야 이거 둘 둘이구나 아 삼일이구나 감 딱 잡으셔야 돼 괜찮지? 자 시작합시다 연습 연배 들고 일단 그거부터 보는 연습하자 보는 연습 보는 연습 AB AB 6B 빼기 12 괜찮지? 주먹 주먹 lazorg 보자 보자 어 4개야 4개야 선생님 둘 둘일까 삼일일까요? 근데 자기가 머리가 좀 있다며 생각을 해봐 이에 삼일이 안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얘는 삼일이 아니야 왜?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돼 이 세 개가 그럼 셋 중에 뭐 하나? 제곱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잖아 당연히 아니지 얘는 그럼 둘둘짜리거든 그럼 공통인수가 되는 것끼리 묶어볼게 짝을 줘봐 항상 순서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봐도 되는거죠 뭐 있어요? 이건 바로 되네 이렇게 맞습니까? 빨리빨리 10주 얼마야? A로 공통을 묶었어 그럼 B 더하기 얼마? 2 괜찮아? 어? 언니 공통인수 안보여요 민수야 공통인수 보여 안보여요 이거 그렇죠? 마이너스 6으로 묶이죠 하면서 B 더하기 2 내가 두 개씩 짝전을 무조건 보인다고 했어 안했어? 보이잖아 또 생겼잖아 이 전체를 묶을 수 있는 B 더하기 생겼잖아 그래서 쌤 오케이 B 더하기 선생님 2구요 가로 치구요 A 마이너스 얼마야? U 간단히 간단한 심플심플 졸라쉬움 오케이 둘 둘짜리 이렇게 하는겁니다 됐어? 자 하나 더 해볼게 2번 A제곱 X 마이너스 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이야 보는거야 파이제인 이런 경우는 당황스러워 혼란스러워 야 이거 제곱 있어 야 이거 3일도 되나? 궁금한거야? 파이제인 먼저 뭐부터 하냐면 봐봐 제곱이 있을땐 이거 보고 먼저 이거 먼저 봐 이거 할거 있나 봐 이거부터 먼저 봐 이게 할게 없으면 이걸로 가는거야 알았지? 이거 먼저 보는거야 자 둘 둘 대나 봐 언제? 둘 둘 대? 두개씩 묶일거 있어? 없어요? 난 보이는데요 주머니 보여? 뭐 보여? 얘랑 이거? 이거? 응 이거 묶는데 이거 묶이겠지 공동인수 공동인수 주머니 그렇죠 A제곱 보여야지 X 플러스 얼마? 1 그 다음 얘는 당연히 뭘로 묶어?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더하기 1 와 보여요 선생님 이게 보였네요 보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야? X 더하기 1 가로치고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놓고 와 나는 잘했다 하시면 쳐맞는거야 인수부대는 끝까지 하는거야 안될때까지 그런데 어어쌤 어어쌤 더할 수 있어요 합차로요 이거는 그냥 1이 아니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인수부대는 안될때까지 하는거야 합차 합차 요게 끝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중훈이가 이렇게 했잖아 선생님 저는요 얘랑 얘 할건데요 이렇게 해도 돼요 얘랑 얘 하셔도 되구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도 보여요 자 해볼게 그렇게 한번 해볼게 먼저 이렇게 하면 뭘로 묶일까요? 당연히 X로 묶이겠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이야 괜찮아? 이거 뭘로 묶여요 그냥 가로치면 가로만 치면 되지 그럼 얘가 보이죠? 그럼 또 어떻게 되는거야? A제곱 마이너스 1로 묶어서 다시 X 플러스 1 되는거구요 얘랑 똑같이 나오죠 괜찮지? 어떻게든 답이 나온다니까 어떻게든지 괜찮아? 답이 계속 이어져서 진행이 되겠죠 똑같이 오케이 정말 쉬워 이렇게만 정리만 해두면 문제야 와라 난 다 풀어줄게 이런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무지 못 끝냈어 우리 항이 4개짜리인데 둘둘 코스 한거야 오케이 이제 선생님이랑 3일 코스 가볼게요 3번 가보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3번을 좀 해볼게 X에 X에 추가 더하기 6XY 더하기 9Y의 제곱 마이너스 16 자 이거 잘 봐 봐봐 봐봐 어 3일짜리인지 얘인지 만일 돼 2둘이 되나 2둘이 되나 확인해 봐 안보이지? 안보여 그럼 바로 다음 코스 가는거야 얘로 가는 거야 3일짜리 가는 거야 그럼 3개가 모여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돼 보여? 보이지? 이 놈이 보이셔야 정상적인 거야 그래서 나머지 한 놈은 나머지 한 놈도 제곱식이 돼야 돼 이거지? 맞지? 됐어요 이제 보이시면 잘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얘를요 완전제곱식으로 보여주시요 불러봐 X 더하기 얼마? 3Y의 얼마? 제곱 동시에 이렇게 써주시면 괜찮지?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뭐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어? 합차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아하! X 더하기 3Y이고요 한 번은 뭐 더해야 돼? 이런 4 더한다 해야 돼? 아 4 더하는 거 맞지? 4 더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X 더하기 3Y 빼기 얼마? 4 하시면 깔끔하게 인수을 해야 끝나는 거야 됐어? 문제 됐어? 보여? 보이면 끝나는 거야 보이면 게임 끝나는 거야 인수분해는 보이기만 하면 돼 됐지? 됐어요? 이제 이제 4번을 가보지 뭐 4번은 3번만은 조금 틀리니까 한 번 더 나왔다고 치고 자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4Y의 얼마? 마이너스 4래요 자 보자 여기 4개가 있어 자 공통에 찾을 거야 공통 인수요 공통 인수요 둘 둘 돼? 둘 둘 안 되지 안 돼 안 보여 어 그래? 그럼 3일 가자 보이나? 3일이? 선빈아 보여? 3일? 3일이 얘들아 순서가 꼭 3일이 이렇게 될 필요는 없어 1하고 3이어도 돼 알았지? 상관없는 거야 어쨌든 3개 하나만 묶이면 되는 거거든? 그거 딱 봤을 때 3개짜리가 아니 뭐겠어? 뭐뭐뭐뭐 3개야 한빈아 응 이거? 이거라 얘요? 이거죠 9 x의 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되겠죠 이게 완전제곱식이 보이겠죠 맞죠? 얘랑 얘랑은 하등에 상관이 없죠 얘가 무슨 얘랑 상관이 있습니까 얘는 x제곱이랑 y인데 그러면서 얘는 9x제곱 얘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얘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왕 쓰는 거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맨 처음에 쓸 때 뭐라고 써주시면 좋아 3x 전체의 제곱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좋은 표현이죠 아이 그러면 선생님 얘는요 3x의 제곱이고 선생님 얘는요 y 마이너스 얼마 이 전체의 제곱이어서 제곱 빼기 제곱 합차 나왔죠 더해주고 빼주시면 정답 불러볼까 3x 답 쓸 때 잘해 얘랑 얘랑 한번 더 할 거야 답 쓸 때 잘하라고 그랬어 내가 얘들 다 여기서 틀려 3x 더하기 y 마이너스 더할 땐 쉽지 뺄 때 합질들 한단 말이야 일단 3x 쓰시고 여기다가 빼는 거야 그럼 빼기 y하고 이렇게 써요 애들이 그럼 틀리는 거지 이거 해야죠 맞죠 다 여기서 틀려요 애들 조심하시고 정답은 요렇게 인수부례가 된다라는 말씀이야 어렵지 않지 그래도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치환과 항 4개짜리는 다 끝난 거야 완벽하게 4번 문제를 보시면 잠깐만 후에 첫 번째가 a의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b 마이너스 4b의 제곱이래 다시 두 번째 문제가 a b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의 3제곱 더하기 8b 자 그럼 봐봐 이게 4개잖아요 그죠? 항이 4개잖아요 아니 시간 다가는데 항이 4개잖아요 아 이거는 그러면 이거 둘둘인지 3일인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둘둘인거 봐 둘둘인가요 3일인가요 그건 알겠죠 둘둘이야 3일이야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 안 보이면 이상한 건데 둘둘 아니야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보여요 이렇게 하면 이거 a로 묶을 수 있지 그럼 a 빼기 1이지 이걸로 묶으면 e b로 묶이지 공통인수가 보여 있어 얘들아 이렇게 내가 했잖아 얘들아 등통인게 1개라도 있어요 없잖아 이렇게 2개는 아니라고 형님께 말은요 이해갔어? 항상 연속으로 2개는 아니란 말이야 순서를 모르니까 이거 이게 아니면 이걸 해보든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내 말은 왜 연속으로 2개 해서 안되니까 모른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찾으셔야지 관찰력이 없으면 안된다니까 머리를 갖고 쓰란 말이야 얘들아 봐봐 그럼 선생님 이거요 이건 아니에요 해봤어 아니야 선생님 저 이거 해볼게요 뭐 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왜 그래서 내가 왜 그랬어 선생님 이게 합차하면요 a 더하기 eb가 생겨요 됐어 이렇게 이렇게 정리했고 이렇게 정리했고 얘는 선생님이 이거는 마이너스로 묶을게 이렇게 돼 안돼 돼 안돼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다고 선생님이 그러면 이거 2개는 봤더니 뭐가 돼요 합차가 되죠 너희들 너무 감나무에서 감히 니들 입으로 떨어지기만 바라는 거야 그거 좋은 자세가 아니야 a 마이너스 eb 뒤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b 이제 아하면 뭐해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찾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뭐가 보여요 요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괜찮아 요거로 묶어주시는 거야 아 그렇다고 한다 선생님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a 마이너스 eb로 묶었어요 가로 치고 뭐 하시는데 얘랑 뭐를 곱해야 얘가 나와요 a 더하기 eb죠 맞죠 얘랑 뭐를 곱해야지 얘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죠 괜찮지 됐어 된 거야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풀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나중에 안 풀 거야 다시 풀어봐야 다 풀어 뭐하러 써 메모만 하라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 얘 하고 얘를 볼 건지 뭘 볼 건지 그런 정도만 메모하라고 풀이 니들이 다시 해 왜 지금 푸는 걸 베껴 쓰려고 그래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자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2인지 3일인지 찾자 봤더니 어 잘 봐봐 보이나 이거 세제건 맞아 어 맞죠 잘 보세요 오늘 뭐 보이나 안 보여 어 이렇게 둘 둘이야 이렇게 둘 둘이야 해볼게 해볼게 해보면 되잖아 만나서 확인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뭘로 묶어야 되더라 A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4지 그럼 얘는 뭐 하셔야 돼 마이너스 몇 B 2B로 묶어 그럼 뭐가 돼 찾았네 나왔네 나왔네 찾았네 잘했네 그럼 얼마야 B의 제곱 마이너스 4 바로 이때 끄집어내시고 A 마이너스 2B로 하시면 되겠죠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지 이러고 답은 무조건 틀려요 뭐가 보이세요 합차가 보이시죠 이 4는 2의 제곱이 보이셔야죠 그래서 합차를 다시 써주시면 여러분들 답 써볼까요 B 더하기 2 B 빼기 2 얘는 A 마이너스 2B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이제 두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게 제일 어려웠을거야 여러분들 물론 앞에꺼도 어려웠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항이 몇개 이상 5개 이상 5개 이상일 때 딱 문제가 나뉘는거야 지금까지는 항이 4개짜리 지금 항은 5개 이상이야 자 이거는 내가 딱 알려드릴게 아주 쉽게 순서를 써드릴게 순서를 순서를 써드릴게 잘 들어 순서라 그랬어 선생님이 첫번째 어떤 문자에 관하여 어떤 문자에 대하여 뭘 하셔라 얘들아 내림차순 정리를 하세요 이 정리를 안하시면 절대 안보입니다 그 어떤 문자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일단 그 어떤 문자라고만 해둡시다 이 문제는 이 문자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문제상황에 맞춰서 되셨어? 그리고 두번째 잘 들어 두번째 상수항 부분을 1차 인수분해합니다 이게 왜 어려운 유형이냐면 인수분해를 두번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거야 1차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3단계 갈게요 3단계 갈게요 자 전체적으로 2차 인수분해를 합니다 됐습니까? 이 3단계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되는거야 무슨말인지 아직도 모르실거에요 풀어보면 돼 저 틀에 맞춰서 선생님이 왜 저런 단계를 말씀을 드린건지 그래야 좀 풀이가 빨라진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해볼게 연습삼아서 애기들 자 갈게요 자 첫번째 갑시다 5번의 첫번째거죠 여러분들 불러볼게 x의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2y 더하기 3 더하기 얼마? 4x야 됐어 자 1단계 갑니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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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문자를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 어떤 문자가 뭐냐면 지금 문자가 몇개있어 민아야 x도 있고 y도 있죠 근데 x의 차수는 몇차야 애기들? 2차야 제일 높은게 근데 y는 가장 높은게 몇차야? 1차야 누가 왕이야 x가 왕이지 그래서 기준문자는 x가 되는거야 이게 가졌어? 그래서 그 어떤 문자가 x가 되는거야 어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 내림처순이 뭔가요? 이렇게 쓰시는겁니다 잘 봐봐 1단계야 1단계 1단계야 똑바로 봐 봐 봐 봐 집중해 이거 완전히 씹어먹어 이 단계를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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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게 내림처순 정리야 x의 2차 x의 1차 x 없는거 요렇게 하는게 내림처순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 하는데 10분 걸려 문제가 생기는거 그러면 이거 꼴라 한줄순데 10분 걸려 그러시면 안돼 갑니다 똑바로 떠 똑바로 떠 똑바로 떠 죽은 사람은 이거 보다 하면 병신소리 듣는거야 진짜로 똑바로 떠 죽은 사람 보다 하면 똑같은거야 중2야 뭐 편하게 하겠지만 죽은 사람은 지금 필수잖아 지금 필수 야야 그건 1이야 끝 x 있는거 다 골라내 그럼 요놈이 있고 두개 있지 얘도 x가 있고 얘도 x가 있지 잘 봐야되 그러니까 빠뜨리면 안돼 그럼 x로 묶었어 여기 뭐 들어가 2 y 얼마 들어가 그렇죠 괜찮지 이제 여기 뭐 들어가겠어 x 없는거 다 집어넣는거야 x 없는거 다 집어넣느라고 다 때려드라고 얘 두개 있지 않아 지금 내가 한게 뭐야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거야 됐습니까 이거부터 하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갈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어 그 다음 단계 어디 요거를 이 상수항이 어디야 여기 있어 상수항이 이게 상수항이라면 큰일나는거야 x에 2차 x에 1차 x 없는게 이게 전부 다 상수항이야 아셨어 이게 전부 다 상수항이야 얘가 자 그래서 내가 말해서 저게 상수항이 아니라 상수항 부분이라고 했지 그래서 부분이라고 쓴거야 상수항이야 상수항 부분 얘가 상수항이에요 얘가 다 덩어리가 얘만 상수항 아닙니다 오해금지 괜찮지 자 갈게요 선생님이 중요해서 지금 막 지금 좋아하는거 잘들어 그러면 선생님이 상수항 인수분해하려는데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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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에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야 이거 상수항이지 이거 인수분해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지 이거밖에 없지 1 곱하기 2밖에 없지 그렇잖아 그럼 봐 얘를 인수분해하래 뭐밖에 없어 빨리 얘기해봐 1 곱하기 2y 더하기 3밖에 없지 있어요? 없잖아 끝 끝 제일 쉬운거야 끝 자 넘어갈게 마지막 뭐야 전체적으로 인수분해 그럼 얘를 크게 이렇게 덩어리를 보는거야 자 곱해서 1이야 곱해서 1 여러분 이거 해봤죠 해봤잖아 여러분들 뭐 3x에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해봤잖아 그렇지? 요거 곱해서 1 되는거 뭐 밖에 없어? 어 1밖에 없어요 그럼 1을 하는거야 곱해서 이거 되는거 밖에 없어 1하고 2 y 더하기 3밖에 없는거야 근데 이런거는 얘들아 잘 들어 괄호를 써주는게 좋아 됐습니까 자 할게 얘랑 이렇게 이렇게 해서 1 나왔고 이거 한 번 얼마야 이거죠 그럼 요 라인끼리 민서야 어떻게 했지 더했지 더한 결과가 4죠 이게 여기인지 확인해 나왔지 나왔잖아 잘한거야 어떻게 쓰는데 여기 누구자리 x자리 여기 x자리 괄호치고 괄호치고 답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 쓰시면 어떻게 쓰지 이렇게 되는거죠 정답 어떻게 써야 이쁘게 얘들아 이쁘게 써봐 x 더하기 1 x 더하기 얼마 2y 더하기 얼마 3 끝 이렇게 하는거야 그럼 고일꺼도 다 풀수있어 이런거 이렇게 해야되는데도 어려워 근데 간단하게 메모 끝났으면 두번째꺼 내가 또 할게 빨리 메모 끝났으면 이제 쉬울꺼야 이제 쉬울꺼야 하란랜드만 하면 되거든 요 단계대로만 하면 되거든 단계대로만 그죠 엄청 괜찮아 단계대로만 하면 단계대로만 단계대로만 가르치는 선생님들 뭐 다른 선생님들 보면은 그냥 지들은 잘하래 지들은 잘해 지들은 막 지도 잘하는거 막 본배고 있어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 너들이 잘 풀어야 되잖아 나는 잘해 그러니까 노래들이 잘 풀 수 있게 단계를 써준거야 이대로만 하면 못풀 문제가 없어요 진짜에요 명심하시고 이제 연습하는거야 안 까먹게 두번째꺼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지웁니다 단계연습 단계연습 하나 더 해보자 바로 두번째꺼 있죠 두번째꺼 선생님 x의 제곱이구요 마이너스 y제곱이구요 더하기 8x구요 뭐야 더하기 2y구요 더하기 15구요 괜찮지 그치 또한 그런거야 와 선생님 뭔데요 이거 자 해보자 어떤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선 정리를 해야되는데 문자 정리 몇개 있어 x도 있고 y도 있지 선생님 근데요 선생님 이상해요 왜 야 x원행 2차에요 그래 근데 y도 2차에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는게 좋아요 똑같을 경우는 이렇게 하는거야 선택을 자는거야 같을 경우엔 차수가 똑같을 경우엔 개수가 쉬운 문자가 십자로 하시는거에요 그럼 이거 개수가 얼마야 x제곱의 개수는 1 y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1 당연히 당연히 당연하지 누가 더 쉬운거야 1이 더 쉬운거지 그래서 x로 내빈차선하는거야 알았어 더이상은 나 쉽게 못가르켜 자 갑니다 이제 내빈차선할게요 나도 이렇게 풀어 나도 이렇게 풀다구 진짜로 그럼 하제 선생님 그럼 x제곱 앞에 뭐 풀어봐 풀어봐 그렇지 xили차 갈게 너 어 얘밖 SV 넣어 넣어 너무 쉬운거 아니에요 x원두가 다 거기다가 때려넣는거야 여기서 조심hips 잠깐 보고써 얘 얘 얘가 다 들어갈거 아니야 여기에 일단 어떻게 돼 얘들아 이렇게 들어가는건 알겠지 그지 그런데 이렇게 쓰면 좋은 표현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곱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쉬워 플러스가 쉬워 플러스가 쉬운거지 당연히 불편한거야 그럼 내가 무슨말을 하려고 할거같애 마이너스로 약분이 아니지 마이너스로 묶으라고 내 말 이해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써주는거냐면 x의 제곱 더하기 이쁘게 쓸게 8x 됐구요 마이너스로 묶어서요 y의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5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거야 괜찮지 이게 1단계 한거야 이게 1단계 한건데 나는 지금 상수항 부분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 상수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여기 마이너스 포함해서 이만큼이 상수항 부분 이 새끼 1차 인수분해 하자 마이너스 나를 갖다 붙이면 되는거니까 쫄지 마시고 요새끼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아잇쌤 인수분해 범인대요 y 마이너스 5 맞죠 그 다음 뭐야 y 플러스 3 괜찮지 인수분해 됐잖아 질문안해 선생님 마이너스는요 그건 이제 방하면서 붙일거야 이따 붙일지 이따 붙일지 결정할거야 자 2단계까지 끝났습니다 3단계 갑니다 전체 인수분해 갑니다 요거 1까지 고려해서 여기 얼마 1 1 요거 쓸게 모 쳐서 모 쳐서 과로 쳐서 해 귀찮아서 안쓰고 혼나 이제 여기 y 마이너스 5 혼나 이렇게 꼭 엄포를 줘야지 조심을 해요 미리 조심하면 안돼 됐어 이제 뭘 안 붙였어 보면서 하는거야 나 여기다 붙였다고 쳐 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 나오냐 플러스 8 나오냐 여기다 마이너스 붙였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 나오냐고 플러스 8 나오냐고 안나와요 문제가 암판이 안되네 이게 안되나 없어지고 8 안나오나 나오잖아 그럼 얘가 나왔잖아 그럼 맞은거지 얘는 그럼 뭐하는데 여기 무구 자리 x 자리 가로 가로 괜찮아 이쁘게 답 쓰는거야 이쁘게 써볼거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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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는거야 불러봐 x 이거 어떻게 풀어야돼 이거 다 풀어줘 이거 불러봐 x 그렇지 그렇지 깔끔하게 답 괜찮죠 됐습니까 이것만 잘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빨리 6번을 해보시구요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